후회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결정을 내리기 전이다 철학자들은 후회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그것이 생산적이거나 유용한가 하는 데서는 찬반이 갈린다 니체는 후회가 첫 번째 바보 같은 행동에 하나를 더하는 셈이라고 했다 반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후회의 힘을 칭송했다 후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해라 슬픔을 억지로 참지 말고 그것이 하나의 독립적이고 필수적인 이해관계를 이룰 때까지 아끼고 보살펴라 깊이 후회하는 건 곧 새롭게 다시 사는 것과 같다 문제는 후회가 비생산적인 감정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후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이 아니라 후회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다 니체가 지적했듯 후회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을 바꿀 수는 없다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회안에 빠지게 될 뿐이다 하지만 후회가 어떤 의사결정 이유가 아니라 이전에 일어난다면 후회라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선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소로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후회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 그때의 후회는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후회가 그것만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의사결정 이유가 아니라 이전에 오게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후회는 우리가 나쁜 배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니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뒤늦게 고개를 쳐들어 우리로 하여금 회안으로 가득 찬 두 번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아침에 제리는 늦게까지 잠들지 않기로 한 밤의 제리의 결정을 후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나라 전체로 봐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점에 젊은 날에 내렸던 자원분배 결정을 후회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노화 이미지 기술은 너무 늦었을 때 후회가 나타난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은퇴 연령에 우리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부적절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은퇴 계획에 대한 후회를 미리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포커 게임에서 손실 한계를 정해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나 스스로와 그리고 그룹 사람들과 함께 합의해둔 손실 한계 덕분에 나는 한계를 넘겨 계속 플레이를 했을 경우 그룹 사람들에게 내놓아야 할 해명을 미리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은 칩을 더 교환하기 전에 그 결정을 미리 후회할 기회를 주었다 시간 여행의 목표 중 하나는 바로 그런 순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의 순간에 잠시 끼어들어 과거와 미래의 시각에서 그 결정을 고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이런 시각을 장려하고 의사결정을 중단하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미래와 과거의 자신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미래의 자신이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자신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상상해보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상호보완적이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미래로 갈 것인지는 자신이 무엇을 가장 효과적으로 여기는지에 달려있다 경영 전문 언론인이자 작가 수지 웰치는 미래의 자신을 현재의 의사결정에 불러오는 효과를 갖는 유명한 도구 텐텐텐을 개발했다 텐텐텐 과정은 언제나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당신의 선택은 10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10개월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 1년의 질문은 책임 연습 대화가 포함된 정신적 시간여행을 유발한다 웰치의 도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과거라는 시간을 통해 질문을 던져보자 이 결정을 10분 전에 내렸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10개월 전이라면? 10년 전이라면? 어떤 시점을 선택하든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들을 불러오고 집행 기능을 통제하는 덜 수동적인 두뇌 경로를 의사결정에 이용한다 포커에서는 의사결정이 순간적으로 내려지고 그 결과는 크고 즉각적이므로 텐텐텐 같은 습관은 일종의 생존 기술이다 어느 정도 돈을 잃은 후에는 내가 얼마나 잘 플레이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듯 누구나 6시간, 8시간씩 플레이를 한 뒤에는 플레이의 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을 잘한다 술을 마신 뒤 운전을 못할 정도로 취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 것처럼 포커 플레이어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을 몇 시간이나 한 뒤에 계속 플레이할 수 있을 만큼 정신이 맑다고 믿기 쉽다 포커 테이블 앞이 아닌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순간에는 한 번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만 플레이하는 편이 낫다는 걸 알고 있다 게임을 하다가 그 시점에 이르러 계속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 때 텐텐텐과 같은 전략을 이용해 과거와 미래의 자신을 불러오면 좋을 것이다 과거의 같은 상황에서 계속 이어 플레이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성적이 어땠나? 돌이켜 생각했을 때 최고의 실력을 발휘했다고 보는가? 이러한 자문의 습관은 그 순간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날카로운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게임이 아주 잘 풀리고 있으니 계속 플레이하는 게 좋겠다고 스스로 설득하려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후회를 의사결정 이전으로 옮기면 무수히 많은 혜택이 따라온다 첫째, 무엇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결과가 있은 뒤 스스로를 더욱 동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미리 계획을 세움으로써 부정적인 결과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과 그럴 때의 기분에 익숙해질 수 있다 미리 나쁜 결과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끝끝내 거부하다가 실제 일이 터진 후에야 억지로 직면하는 것보다 기분이 나을 수 있다 일이 터진 후의 후회는 우리를 속부터 갉아먹는다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후회는 처음부터 강렬하게 느껴지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나아진다 시간 여행 전략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강도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지금 느끼는 감정을 줄여주고 우리가 첫 번째 실수와 비슷한 두 번째 바보 같은 짓을 하여 니체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춰줄 것이다 도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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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윈!